네 7월 9일 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제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이태원 과장, 코리아인베스먼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과장과 함께 먼저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상승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국면인지 논쟁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 후자에 좀 더 의견이 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에서 알코아부터 시작을 했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CB에서의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오늘 어제 좀 큰 폭으로 유럽과 미국은 조금 들올랐지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이나 이제 기타 신흥국들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두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지표뿐만 아니라 지수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내 2분기 영업이 추정치가 한 달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25% 하향 조정 지금도 이제 됐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실적이 그래도 좀 좋아진 부분은 자동차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을 들 수 있고요. 실적 하향률이 높은 안 좋아진 업종을 봤을 때 증권, 정유, 건설, 은행 쪽이 좀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를 가장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1,000원 올라서 123만 7,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 어제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가 2%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4% 가까이 IT 업종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그 애플의 저가형 아이패드나 아이폰 출시에 힘입어서 그쪽의 물량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었죠. 현대차, 기아차가 1%와 1% 중반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조선주, 화학, 그리고 건설업종 등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온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도 3분기부터 이제 흑자전환, 영업이 흑자전환 기대감으로 오늘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기타, 보험, 그리고 유통, 음식료 쪽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전일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폭이 좀 둔화됐고 거래대금도 오늘 3조원 부근에서 좀 이뤄진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IT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의 오름세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68% 가까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동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글쎄요.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시장이 오전 11시부터 선물 시장의 급등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이제 11시 반, 2시가 넘어서야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상승 흐름을 탄 것을 여러분도 장중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틀 남았죠? 옵션 만기가. 현재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일단 시장의 어떤 메이저 수급의 관심사에 현재 제외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오늘 거래 금액에서 드러났죠? 거래 금액 보시면 1조 4,800억. 거의 평소 코스닥 시장이 좋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 거의 반토막, 거의 40%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의미는 단지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어떤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제 시장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면서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급락의 흐름이 나왔던 IT 섹터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그 지수도 역시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역시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코스닥 시장의 투심의 안정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관심 종목, 관심 섹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겠지만 일단 그보다 앞서 업종보다 그리고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서 코스닥 시장의 투심이 안정되는지 여부 적어도 1,800선 초반에 대한 지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상승을 반등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그런